자 주림신 주림신 법왕자주 법왕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법왕이 되기 전에 법왕의 자식이죠. 그렇죠? 법왕자주 그리고 이 다음에 관정주라고 나오죠. 관정을 받으면 법왕이 되는거죠. 다시 또 불과사의한 수의 주림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림이라고 할 때 림자는 무슨 림자예요? 수풀 림자래요. 숲에는 다양한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앞에 얘기하는 행동을 보편적으로 얘기했다면 여기는 행동거지가 구체적으로 숲에는 더덕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숲에는 열매와 뿌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자라고 또 그 숲에서는 보살 같은 수행을 할 때는 숲은 뭐가 되는거예요? 큰 기둥도 거기서 숲에서 나오고 그죠? 대들보도 거기서 나오고 주림신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올곧게 해서 세상에 쓰일만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주림신이 상징하는 바들이 되겠습니다. 탁 나오면 이제 그걸 알고 뚝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 법왕자쯤 되면은 법통을 이어받을 만한 대들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죠? 또 다시 불가사의한 수의 주림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포화, 꽃을 흩어서 어느 만큼? 여운이라. 그런만큼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렘이 얼마나 문교구렘이 많습니까? 그만큼 한두 송이 이렇게 꽃을 뿌리고 한 다발 두 다발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예불문 할 때 향하청, 향하청 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향하영, 향하영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향과 꽃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산하락, 산하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산하락, 산하락 이것이 바로 포화 포가 꽃을 흩어서 아까 보산중보라고 했었잖아요. 보산 널리 흩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아, 산하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화 이런 말들이 산하락, 향하영, 향하청이 전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환경, 세주, 묘원 품에서 인간의 지고지순한 공덕과 심리 상태를 맑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정신세계를 얘기한다. 그걸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또 남도 그렇게 아름답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랍니까? 꽃을 뿌리고, 그죠? 향기를 담아주고 장엄해주고 이런 말이다. 이 말씀이죠? 포화여운 주림신가 탁간 서강 주림신가 탁간은 뭡니까? 튼튼한 기둥처럼 우뚝하게 턱 올라 붙어서, 그죠? 멀리 쭉 이렇게 비추는, 빛을 비추는 그런 주림신가 생아, 반료라 싹을 틔우고 찬란함을 눈을 틔우고 깨워주는 주림신이라 생아, 반료 세상은 참 신비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꽃 눈이 트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봄에는 꽃이 핀다고 봄, 꽃이 봄, 보임이 봄이 됐죠 여름에는 열매가 여름 그러니까 더불어보면 창문을 여름해서 여름이 된 거죠 지금은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매우, 매아가 매실이 돼서 토실토실이 연걸어서 지금 이맘때 되면 내리는 비를 매우라고 하죠 매우 장마비를 매우라고 하잖아요 매우 지금 요즘 매실은 봅니까? 얼만큼 컸던가요? 쩌롱쩌롱하게 달렸죠 애보 콩맛한 것도 있고 지금 손톱맛한 것도 있어요 큰 거 그거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잘 얘기하지만 악세서리라 이제 그런 걸 세밀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바깥도 이렇게 연걸어 가지만 속도 연걸어 가거든 바깥에 야리야리 할 때는 매실 씨앗도 어때요? 야리야리 할 것이다 바깥에 가육이 탄실탄실하고 껍데기도 탄실탄실 익어가면 매실 씨앗도 탄실탄실 익어 가고 씨앗 속의 것도 껍질 속의 것도 핵도 탄실탄실 익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도 엔가에 이렇게 숙지막하게 이제 도가 익었다 싶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도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클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어른 제가 이제 출구하기 전에 모시던 스님이 있는데 우리가 한 년 한 명 출구하라고 했는데 스님이 찾아갔다가 스님이 찾아뵙고 이제 돌아서 나오면 스님이 2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어린 애들 우리 데려다 주거든 내가 혼자 가든지 둘이 가든지 그려놓고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봐 주시는 거라 우리 스님은 참선을 스님이 6년간 묵묵한 결사도 하고 이래놓고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진한 맛을 아시는 거라 그렇게 그래서 쑥 안 들어가신다고 내가 쫙 백미래로 보면은 스님이 이제 내 차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가게 해서 차를 바라봐 주시는 거라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방금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봉화에서 오신 우리 사문현정 대 큰 스님께서 엊그제 봉화에서 공부하러 나온다고 이렇게 쭉 지나서 나오시면은 우리나라 대도인 아니여 소백산의 도인들이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스님께서 방에 안 들어가시고 스님이 갈 때까지 보든지 마든지 제자가 시자가 안 보는 데까지도 멀리서 그 굽은 허리로 손을 들고 힘없는 손을 들고 흔들어 버리신 거라 그게 인간에 대한 정이 있고 참선을 제대로 하면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게 돼가 있어 사람을 아끼는 마음 거래가 아니거든 오는 게 없더라도 사람을 무진장 아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이 되면 돈이 되는 대로 정성이 되면 정성이 되는 대로 우리는 그런 스님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남 가기도 전에 에리베이터까지 나오지도 않고 인사하는 사람도 문 쾅 닫아 부르고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문 닫는 법이 아니라 법무사에 우리 어른 스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보면 사람이 가면 항상 그 바깥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그 불편한 몸으로 유리창에 기대서 바라봐 주신다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편하게 계시다고 항상 옷을 정자하시고 그게 서로에 대한 스승과 제자나 남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게 확 베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로사 살 때 어릴 때 3.2 시절에 이렇게 박영선님한테 아침에 문신하러 들어가서 법이라고 할 것과 궁금한 걸 묻고 이러면 딱 꿀앉아서 절을 받으신다 그런 걸 어릴 때 이렇게 배워 놓으니까 강조하면서도 그냥 평상시에 욕을 하고 뭘 하고 하다가 학인들이 와서 혼자가 오든지 둘이 오든지 오면 학인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학인들이 와서 절을 할 때마다 딱 꿀앉아 부르거든 꿀앉아서 절을 받을 때는 꿀앉아서 출가에는 선우가 있지만 도를 묻고 답하고 이럴 때는 선우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환경원 이런 걸 하면서도 그런 것도 참 오늘 좋은 말씀 본문을 한번 들었어요 소백산 도인선님께서 시자가 눈앞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백미러 뒤 손을 흔들고 계신다 그런 게 말 없는 본문은 아니에요 평생 우리한테 양식거리가 되어버린 거라 그렇죠? 평생 우리한테 양식거리가 되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선생님 이거 자랑해 주시니까 돈 내놔야 돼요 638-240027-541 국민은행입니다 6124-105775 우체국입니다 농협 혹시 쓰시는가요? 자 우리 그런 어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또 하환경하고 산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아 반려 그 다음에 길상 정엽이라 길상은 뭡니까? 아주 길상 여의 그렇죠? 구체적으로 써놔 버렸어요 길상 정엽 아주 청정한 잎사귀 남에게 아주 복되고 거룩한 거룩고 청정한 맑은 잎사귀 그러니까 저 숲에서 사는 여기서 하환경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들어갔을 때 이파리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얼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봄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얼트 한참 운동을 하고 뛰어댕기다가 연두색 비슷한 거 요즘 세상이 돋아나잖아요 그렇죠? 모욕하고 결국에서 자장동천에서 모욕하고 나니까 시원하게 봄바람이 스쳐가는데 연두색 거기서 새파리 있잖아요 거기서 봄바람이 돋아나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생긴 것하고 영 다르네요 내 생기기 얼마나 배고프고 부드럽고 그런데 생긴 걸 꼭 산적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봄바람이 어디서 오냐고 물으면 금방 돋아난 새사가 연두색에서 돋아나는 것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들야들하게 제가 볼명이 원래 야들스님이에요 그다음에 숲포 막 드리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염장, 염은 무슨 염자예요? 광명보다가 더 광명에 찬고 숲에 가면 희양 찬란한 꽃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넘치도록 숲포, 염장, 무슨 염자로 했죠? 삐깡자 보다가 더 활활 타오르는 광명 그다음에 청정, 광명 광명이나 염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없는 이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래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고 제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어디 저 피아콜에서 작년 여름에 물 홍수 질 때 비 올 때 갔다가 떠내려가서 죽을 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아콜을 계곡을 건너가는데 물이 갑자기 무릎 좀 오던 게 불어가지고 가슴 좀 해가지고 목 좀 이래 올라와서 바위를 밟고 올라갈라는데 그 상자도 데리고 가고 제자 스인도 데리고 갔는데 아무튼 내 손은 안 잡혀지고 물에 떠내려갈 뻔해가 간신히 바위를 잡고 살았잖아요 내가 그죠?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꿈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인생 전부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한 번 안목만 뜨면은 그게 꿈처럼 여겨져서 아무 일도 아니다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내 가보지도 안 피아콜을 가서 아이고 스님 죽을 뻔 했다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이 좀 남아서 내가 산을 하나 샀습니다 산을 사고 나니까 달빛도 공짜고 다람쥐도 공짜고 산의 겨곡물도 공짜고 돌도 공짜고 전부 소나무도 공짜였습니다 흰구름도 공짜였다 백운도 청산을 샀는데 백운이 공짜더라 이러났더니 아이고 스님 돈 많아가지고 산 샀다더라 산 산바가 없습니다 땅을 사기로 샀지 안 산 땅 경기도 안 산 땅 이거는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해서 서로 얘기하자고 하는 데 있는데 그걸 또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70살을 해놓고 진짜 70살인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가의 가의는 무슨 가의예요? 옳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당한 뜻의 내음이라고 하는 건 우레와 같은 음성이 돼요 우레음 구릉 우레가 울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린다 그죠? 우레가 점점 좁사람 맞다는 게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지금 이제 매우 시절 이 시절 되면은 저기 지난 겨울에 정초 지나면서 동지 석달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좁사람 맞다는 우레가 자라고 자라서 지금은 커다란 먹구름이 돼가지고 그죠? 구릉 구릉 하면서 비를 내리면은 뭐가 자라 해서 온 숲이 다 잘 먹고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가의 내음이라 강향보변주림신이라 빛나고 향기로운 것이 널리 두루한 주림신이라 그 다음에 묘광형요라 아주 아름다운 빛이 멀리까지 비치는 주림신과 화가광미라 참 맛난 온갖 숲속에서는 맛난고 찬란한 정말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게 하는 주림신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불과사의할 수 없는 생각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숫자가 있었는데 모두 다 한량없이 많은 가해락 강명을 지냈다 사랑할 만한 광명을 좋아할 만한 광명을 지냈습니다 포화여운 주림신의 잔탄이라 불석 부처님께서 지난 날에 수석 수행하셨다 무엇을? 보리행을 닦으사 복덕과 지혜가 실성만 하시며 우리 흔히 기불 양족 존 그러니까 이 복덕과 지혜는 자리이탈하고 이것을 이음지극가라고 친문에서 배웠죠 이음 두 개의 장엄한 아주 지극한 결과물이 있다 그것은 복과 지혜다 복덕 지혜 일체의 재력 일체의 모든 힘을 다 구족해서 방 방출했다 대광명을 방출했다 그래서 출세가니로다 세상에 나오셨다 출응하셨다 주림신은 꽃과 사기 매일 자라는 숲처럼 용문사에 있는 천년된 은행나무는 오늘도 자란다 그렇죠? 매일 자란대 어느 정도 중이 수행했다 해서 수행 안 할 게 아니고 화환경 읽는다 언제? 오늘 때 읽고 내일 때 읽고 읽어도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으니까 계속 읽는다는 거죠 이무소득구로 꽃과 사기 매일 자라는 숲처럼 좋은 강명을 지닌다 주림신은 무루지로서 중행을 인도한다 무루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찔찔 새는 게 없고 완벽하다 고무보트에 바람 새는 게 없고 풍선이 바람 쐬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가지에 물새듯이 그래 하는 게 없는 게 무루 대표적으로 무루지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삼무루학 세 가지의 무루학 사막이라고 하죠 삼무루학 뭐가 사막이에요? 개 정 해 이것을 삼무루학이라고 한다 그죠? 삼무루학으로 개정해로부터 우리가 다시 본심으로 돌아간 것을 무루지혜라고 한다 그걸 통해 반드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해탈로 간다 개향, 정향, 해양, 지혜가 돋았을 때 그죠? 삼무루지를 통해서 해탈로 간다 해탈로 가서 뭐 하려고요? 지금 여기 숲이 매일 돌고 돌겠죠? 땅도 장 그그겠죠? 강의할 때도 계속 가톤 소리 하는 거예요 해도 어제 떴던 해가 오늘 그 해예요 장 그 해 달 또 넣을 그것이라 어떤 바보가 있었어요 형아 돈 10원만 줘 뭐하게? 고무줄 살라고 고무줄 사서 뭐하게? 새총 만들라고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 잡으려고 새 잡아서 뭐하게? 새 팔라고 새 팔라서 뭐하게? 고무줄 살라고 고무줄 사서 뭐하게? 새총 만들려고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 잡으려고 새 잡아서 뭐하게? 새 팔라고 새 팔아서 뭐하게? 고무줄 살라고 고무줄 사서 뭐하게? 새총 만들려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나날이 반복됩니다 반복을 싫어하지 않을 때 이것이 무상하게 돌고 도는구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라 별다른 거 없어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고 자라는 거 없는 것 중에 계속 자라고 변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히 내일 모레 휴강한다니까 오늘 참석을 많이 했잖아요 출석도 강이요 출석도 강이라 결석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무 보시는 장이 지금 결석이 걸려 수술했거든 항상 함경을 한 번도 수업을 참석 안 해 사무실에 있어서 이게 이거 뭐죠? 담낭결석이요 조금 모자란 사람 요로결석 신장결석 그러니까 강의는 이게 말로 듣고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정진 바람을 위해서 악업장 소매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게 참석하는 게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 어른 선생님은 다른 어른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는 당신도 이름표 달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각성 선생님 모시고 범어사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의하면 당신도 이름표 달고 저도 이름표 달아요 그래 같이 학생이 돼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번에 어른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면 저는 또 학생이 돼서 또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해비도 다 내요 범어사서 해도 어른 선생님이 안 내시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이라면 5만 원 다 내 10만 원이면 10만 원 내 재밌잖아요 그게 이제 한 칠지 원행지쯤 되면 그래야 되는 거라 그러지 못하면 어른이네 싶어서 참석 안 하려고 하고 이름표 안 달라고 하고 돈 안 낼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상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산매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남들이 하면 똑같이 섞여주는 거 약간 어떻게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가늘고 길게 사는 모습이 우리가 현전에서 항영어 등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상서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사상이 변화가 되고 그죠? 어서를 많이 읽으면 사람이 의사가 되고 그렇겠죠? 자기가 뭘 읽고 뭘 받아들인 데에 따라서 그게 분명히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울창하게 우거진 숲처럼 남들에게 풍성한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한다 남들의 모범이 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숟가락만큼 자랄 것도 있고 그런데 탱자 나무 이게 뭐 내가 안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탱자인데 그렇게 분별할 것까지는 없지만 탱자 나무는 그것이 자라가지고 기둥이 되고 대덜보가 되려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그거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본시부터 기둥이 될 꼬라지가 아니에요 사람도 삼독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불법을 짊어지고 갈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시 하나 있을 때마다 어땠든지 민떼 가지고 따듬마 대패질 해내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책을 보고 내 소갈딱지를 보고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래 좋은 거였는데 이것이 왜 내께 소화가 안 되냐 내께 안 되냐 엄치가 아무리 노래 불러도 조용필이가 안 되잖아요 노래는 좋은데 나는 왜 노래가 안 될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하암경을 보면서 나는 왜 하암경이 안 되냐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 뻔히 아는데 숲에 있는 꽃과 잎과 새삭과 열매는 심없이 자라듯이 마음의 공덕의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공덕의 숲이 바로 행이죠 행 예